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자청님이 지으신 역행자입니다. 부제는 돈, 시간,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7단계 인생 공략집이고요. 절대 잃지 마라. 죽을 때까지 순리자로 살고 싶다면, 오타쿠 흑수저에서 월 1억 자동수익을 실현한 무자본 연쇄창엄마 라이프헤커 자청의 인생 역주행 공식 대공개입니다. 자청은 자수성간 청년의 줄임말이고요. 재테크에 관심 있고 유튜브를 좀 보신다는 분들은 자청님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청님으로부터 유튜브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간접적으로 배웠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신사인당님과 자청님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구독자를 늘리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두 분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역행자라는 뜻이 약간 애매한데 책을 보면 자 그럼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나는 어떻게 경제적 자유에 이르게 되었나 해가지고 자청님이 오타쿠 찐따에서 어떻게 월 1억 자동수익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도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8장까지는 역행자의 7단계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성공과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역행자 7단계를 차례차례로 밟아야 된다고 그렇게 책에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역행자 1단계는 자의식을 해체하기 역행자 2단계는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기 역행자 3단계는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하는 것이고요. 역행자 4단계는 뇌자동화 역행자 5단계는 역행자의 지식 그 역행자 6단계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루트 역행자 7단계는 역행자의 챗바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구독자분들이 경제적 자유, 돈 버는 것을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행자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내용도 상당히 성공을 하기 위해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역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식들 그리고 뇌를 어떻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을 앞에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성공을 가로막는 자의식 그리고 나쁜 정체성을 극복하는 법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난 기분은 아 역시 자청이 괜히 성공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오타쿠 찐따로 그리고 멍청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정말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됐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책을 보시면은 그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시키고 있거든요. 뭐 2.2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주말 2시간 전략 뭐 그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2.2 전략이라는 것은 2년간 하루에 빠지지 않고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거든요. 자청님이 이렇게 인생에서 컨텀 점프를 한 게 그 습관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책은 충분히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글을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시도를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할 때도 대본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담고서 그냥 영상을 녹화하기 때문에 글을 쓰려는 시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 전 10분 타이머를 켜고 글을 쓰는 습관을 길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청님도 얘기하시지만 자청님보다 훨씬 훌륭한 사업가 그리고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딱 경제적 자유로 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자청님이 순위에 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거기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무자본으로 아이디어만 가지고 돈을 벌기에는 정말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아,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역행자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역행자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자, 이제 돈을 벌 차례다. 앞서 말한 기본기가 없다면 아무리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 자의식이 방해하고 지식을 습득할 지능이 안 받쳐주며 유전자의 오작동에 속아 반복적으로 확률 게임에서 실패할 테니까 이제 모든 기초 근육을 갖췄다면 실전에 돌입할 차례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마인드가 좋더라도 기술을 모른다면 자유에 이르는 시간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테크트리를 알려줄 생각이다. 1. 돈을 버는 근본원리 돈 버는 일은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간단하다. 돈을 버는 모든 활동은 아래의 두 가지로 수렴된다. 1.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 2.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이 두 가지야말로 사업과 투자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 기본을 잊은 사업이나 투자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돈 버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쓸모없는 강의를 파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속한 가치를 주지 못하는 사업은 결국 망한다. 결국 돈을 버는 핵심은 문제 해결력에 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불편함을 해결해 행복감을 줄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해결책을 마련하면 된다. 그러면 돈이 벌린다. 문제 해결력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고민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걸 혼자서 해낸다면 월 천만원 자동수익도 가능하다. 더 큰 문제를 여럿이 모여서 해내게 되면 그게 바로 회사고 기업이다. 어떤 경우든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이게 사업의 본질이고 수익의 원천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일은 아래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 1. 매번 밥을 짓느라 번거롭고 남은 밥이 상할까 걱정된다. 햇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회사는 큰 돈을 벌었다. 2. 택배로 가구가 오곤 한다. 스스로 조립하게끔 설명서가 같이 오지만 조립은 귀찮고 어렵다. 혼자 사는 경우 큰 가구는 조립이 어렵다. 이런 집에 출장을 나가 대신 조립해주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다. 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1. 연예인은 자신의 외모와 재능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돈을 번다. 2. 웃긴 영상을 기획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돈을 번다. 3. 넷플릭스는 전세계인에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제공해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자청님이 돈을 버는 방법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돈을 번 방법 1은 이별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해 무료 칼럼을 제공해주고 10년간 1만 건을 상담한 사례를 이론화해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수년간 트레이닝을 받은 상담사를 통해 연예 문제를 상담해준다. 결국 고객은 행복을 되찾게 된다. 그렇게 돈을 번다. 이렇게 연예 상담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돈을 번 방법 2. 마케팅으로 고민하는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좋은 서비스가 알려지기를 바라지만 방법을 모른다. 자청의 이상한 마케팅은 이 분야의 특가의 마케팅 노하우를 통해 500만 원을 지출하면 1500만 원 이상을 벌어준다. 따라서 75%의 전문직 종사자와 회사들이 재계약을 한다. 돈을 번 방법 3.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만들어 공유함으로써 운명의 순리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오작동을 바로잡고 체계적으로 능력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도왔다.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이거는 이 책을 낸 거라고 생각됩니다. 돈을 번 방법 4. 나는 유튜브 자청 채널을 통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공유했다. 그 덕분에 유튜브를 은퇴하고 진행했던 클래스 101의 무자본 창업 강의는 35억 이상 판매되었다. 돈을 번 방법 5.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북카페에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강남은 땅값이 비싼 데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다. 내가 운영하는 욕망의 북카페는 강남 한 복판 중에서도 매우 조용한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기막힌 뷰를 제공한다. 자청의 북카페는 공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편의성과 행복감을 준다. 아무 전문 지식이 없이 무자본 창업을 하는 방법을 부록에도 실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이 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돈을 벗었다고 합니다. 이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관계, 가족, 사랑, 돈, 시간 등 수많은 것들의 자유를 속박당한다. 이런 제약을 한 번에 해결하거나 급격하게 줄여주는 것이 바로 돈이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사실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혹은 바로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소유되는 시간을 급격히 줄여줄 수 있다. 그렇기에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사람을 시간당 한 명의 병사를 차지할 수 있는 병사 그리고 큰 돈을 버는 고소득 전문가를 장수로 비유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시간당 수익을 거두는 게 아니면서도 수많은 병사를 소유한 사람들을 부대 지휘자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대 지휘자라는 사람들은 기업의 사장, 책 저자, 유튜버, 온라인 강의 판매자, 주식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건물주 등이라고 하고요. 이들은 시간당 임금을 받으며 직접 돈을 벌기보다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돈을 번다. 즉 부대 지휘자가 돼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사가 되어 시간당 노동으로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사두었다면,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고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순간에도 병사들이 나를 위해 싸우면서 수익을 낸다. 이런 부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빨리 함락시킬 수 있다. 사업을 시스템화하는 경우,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경우, 이런 부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리기 시작한다. 투자자의 경우엔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완성된다. 즉 제가 채널에서 자주 소개시켰던 주식 투자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완성하는 거죠. 말단 병사에서 시작해 부대 지휘자에 오른 수많은 사람이 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사람, 유튜버 냉철, 지방 공장에서 숙식을 했던 소녀, 킬리체 회장님, 30살까지 밤무대 밴드 일을 한 사람, 송 사무장, 이 셋은 현재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대 출신 백수로서 36살까지 생계가 어려웠던 또 다른 사람은 3년 만에 부대를 만들어 추정컨대 월 1억씩 벌고 있다. 유튜버 김 작가라고 합니다. 유튜버들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자체가 한나의 부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계속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계속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친구이자 구독자인 정승호 씨는 7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못 모았는데 어떤 계기로 투자 공부를 하면서 2년간 종잣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낡고 입지 좋은 곳에 스터디 카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무인 스터디 카페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유튜버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너나위 램군 역시 직장에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케이스다. 되게 유명하신 유튜버들이시죠. 부동산 성공을 통해서 유튜버를 하고 또 거기서 수입이 창출되는 거죠. 이들은 부동산이라는 병사를 하나씩 모은 결과 수십억 자산가가 될 수 있었다. 본인에게도 많은 부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여러가지 사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다섯가지를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매월 수천만원씩 벌어들이는 장수 부대 지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월 30만원 100만원 아니 5만원도 좋다. 작은 병사들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라는 전투에 참전시켜라. 3. 당신이 직장인이든 백수든 열아홉이든 쉰이든 병사라는 도구를 갖고 성을 공략하는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크게 두가지가 있다. 직장생활로 시작을 했든 일용직 노동자로 시작했든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전략은 결국 두가지로 귀결된다. 첫번째는 사업 두번째는 투자입니다. 당신이 직장인이든 백수든 상관없다. 여기서 출발한 사람들도 결국 이 두가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나는 그동안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해봤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더라도 시간적 자유가 없는 사람은 제외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시작은 각기 달랐지만 그들이 공통점은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본인의 어머님을 예로 들으는데요. 어머님이 50살이 다 되도록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평생 보험영업, 대출영업, 이마트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지냈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턱걸이를 딴 다음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10여 년 동안 수십억 원을 불렸다고 합니다. 즉 50살까지 무일푼 빚쟁이로 살던 분이 투자를 통해서 10여 년 만에 수십억 자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타고난 분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우연히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며 투자에 눈을 떴는데 그 방법이 좋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셨다는 것을 보면 2014년부터의 부동산 상승 사이클을 탄 거죠. 운도 어떻게 보면 따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투자를 시작한 게 중요한 겁니다. 투자는 수많은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앞에서 말한 부동산 유튜버들도 다 직장인이었지만 천만 원, 오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될 수 있었다. 부동산 투자는 돈을 주고 산 물건이 다시 돈을 버는 식으로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한다. 나를 비롯해 20에서 30대의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사업을 한다. 사업도 수많은 병사를 모으기에 좋은 방법이다. 경영, 마케팅, 인사관리 등에 신경을 써서 잘 굴러가게 하면 다른 점포 3개에서 4개를 더 경영할 수 있다. 사업은 투자와 달리 내가 돈을 들여 사는 것이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라 주로 사람이나 기술 등이다. 사람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만족감을 준다. 사업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은 당신의 자의식은 또 이런 말을 꺼낸다고 합니다. 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할 돈도 없는데 저는 직장인인데 어쩌죠? 창업자금을 모으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자영업자인데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쁩니다. 그렇다. 다들 자본이 없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악조건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당신보다 조건이 나았을까? 조건은 같다고 본다. 그저 무의식이 변화하지 못한 것 뿐이고 뇌 최적화가 안 된 것 뿐이다. 당신이 직장인이든 백수든 19살이든 50살이든 상관없이 다음 방법으로 투자와 사업을 준비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돈 버는 방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나온 역행자의 1단계부터 5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안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도 시간이 되시는 분,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공부법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부자들 수십 명에게 질문하며 공통적인 공식을 찾아보려 했다. 마침내 5가지로 방법이 좁혀졌으며 이 방법론을 행했을 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길은 옳은 방법으로 오래 연습하면 그만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옳은 방법 자체를 모르며 돈을 버는 것이 연습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로또나 일확천금이라는 극단성에 의지한다. 이제부터 역행자가 된 수십 명의 자수성과 부자들이 5가지 공통점을 소개하겠다. 1. 정체성 변화 부동산 투자자이자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저자 너나위는 경제적 자유를 부정하던 대표적 인물이었다. 9년 동안 대기업에 다니면서 3천만 원을 모았던 너나위는 서점에서 재테크 코너를 지나칠 때마다 적은 패배자나 보는 것 투기꾼들이 이야기로 치부했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상사가 해고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본인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평소 싫어했던 부동산 투자 관련 책을 읽었고 그걸 계기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며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3년 후 너나위는 순자산만 20억 원을 모으게 된다. 너나위의 이야기는 정체성 변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돈을 벌 마음을 가졌다면 너나위와 같은 생존 위기를 겪어야 하는데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선 일단 밖으로 나가야 한다. 뭔가를 벌려야 한다. 현재의 안주에선 생존 위기를 겪을 일이 없다. 의도적으로 일을 벌이거나 부업을 시도해보거나 모임에 참가해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인생 참 짜증나네라는 감정을 겪어야 한다.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면 의도적으로 이런 정체성 변화를 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돈은 나쁜 것이다. 돈은 속물들이 쫓는 것이다. 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확 바꾸는 계기가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이식권의 법칙. 나는 사업이란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영화 소셜네트워크를 보고 자본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마케팅책 이식권을 쌓아두고 읽어나간 것이다. 당신아처럼 돈도 경험도 없는 경우 독서야말로 내실있게 창업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 없다. 쌓아두고 읽고 또 읽다보니 깨우쳐지는 게 있었다. 이렇게 얻은 모든 지식을 새 사업에 적용했고 곧바로 이별상담사업은 대박을 치게 되었다. 책을 이식권 쌓아두고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신의 머리는 옹통 그 내용으로 꽉 차게 된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이듯이 마케팅책만 이식권 읽으면 세상 모든 게 마케팅 사례로 보인다. 머리가 저절로 그쪽으로 돌아가고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체성을 바뀌기 가장 좋은 수단이 책을 다독하는 것입니다. 3. 유튜브 시청 영상은 책 읽기보다는 뇌 최적화 측면에서나 학습 측면에서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대신 뇌를 덜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책을 읽고 글 쓰는 게 너무 지겹다면 투자 혹은 사업을 다룬 유튜브를 보는 것도 방법이다. 기왕 유튜브를 본다면 창업, 기업 경영, 부동산 투자나 경매, 주식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터뷰를 보는 것이 좋다. 하루 3개 이상 필기를 하면서 봐라. 그리고 다 본 후에는 블로그에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 내용 요약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유명한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그 댓글에 요약하는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도 가끔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거를 받아서 필사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공연이 시비거리를 찾지 마라. 특히 배우는 초기에는 비판의식을 잠깐 꺼두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현재 월 천만 원 이하로 벌고 있다면 편식 없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였으면 한다. 4. 글쓰기를 통한 초사고 세팅 2.2 전략에서 말했듯 글쓰기는 뇌를 발달시키고 논리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2.2 전략이라는 것은 2년간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2.20권의 책에서 읽거나 유튜브에서 보고 들은 내용은 블로그 등에 정리해 두어야 한다. 뭔가를 배운 즉시 글을 써보면 이렇게 건너뛴 부분, 막혔던 부분과 맞닥뜨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보충하게 된다. 본인이 생각까지 적다 보면 자연히 배운 걸 곱씹게 된다. 모든 공부에서 복습을 강조하는 이유다. 자연스럽게 애정글을 다시 보게 되면 재복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완전히 장기 기억으로 전환돼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지식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언제고 떠올리고 결합시키고 응용할 수 있다. 글쓰기는 뇌 자동화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다. 역행자의 사고를 갖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잠자기 전에 딱 10분간 타이머를 켜고 오늘 했던 생각 중 하나를 글로 정리해 보아라. 저도 이거를 한번 실전해 보려고 합니다. 5.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학습으로 이제까지 말한 책 읽기, 유튜브 영상 시청, 글쓰기는 혼자 많이 싸웁니다. 이제 유전자의 오작동을 역이용할 차례가 왔다. 무료 온라인 강의를 넘어 유료 온라인 강의에 뛰어들어야 한다.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면 아무래도 매몰비용이 생기게 된다. 나는 투자 혹은 사업 강의에 돈을 쓴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긴다. 무의식적으로 사업과 투자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관련 영상을 보게 되고 자료를 찾게 된다. 만약 여유가 있다면 딱 50만원 정도만 투자해 본다. 본인도 강의에 돈을 지불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지만 20만원의 투자가 수천만원의 이득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 기대값에 베팅하자, 확률게임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결제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뇌는 내가 속한 집단이 따르는 생각을 가치있게 여기기 때문에 집단 무의식에 조정되면 변화가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강의를 듣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친분을 샀다 보면 성공한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러면 동기부여가 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5.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5가지 공부법을 정리한 후 30대 전후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30몇 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그리고 여러 매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룬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들은 아래 3개의 범죄에 들어갔으며 예외는 없었다. 그래서 이 책의 좋은 점의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자청님이 성공한 젊은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례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자기개발 서적과는 차별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좋은 유전자와 환경을 타고난 경우 타고난 머리가 좋은 그룹이 있다. 두뇌와 실행력이 넘사벽인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내면 경제적 자유에 이른다.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 태생적으로 갖춰진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혹은 타고난 환경이 아주 좋은 경우가 있다. 대부분 사람에게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2. 주말 세미나명 혼자서 자기개발서만 읽는 사람들에겐 별다른 발전이 없다. 읽고 배운 것을 어떤 형태로든 시도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한다. 배운 것과 행한 것이 선순환을 하며 피드백이 되지 않으면 자칫 뜬구름 잡는 상태에 머물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 서적을 읽었으면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서 책에서 읽은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 그거를 직접 실행을 해서 그 책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이상 버는 여성 지인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들은 모두 주말을 이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평일에는 본업에 충실하고 주말에 재테크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꾸준히 들었다고 하고요. 1년 이상 꾸준히 강의를 들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주말 세미나를 통해 머리를 이렇게 전환해 두면 평일에 본업을 할 때도 계속 사업과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청 본인은 일요일 2시간 전략을 써서 평일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 2시간 동안 유튜브를 기획하고 녹음해가지고 유튜브를 10만 이상 키웠다고 하십니다. 3. 책 덕후형 이들은 직장을 다니거나 자기사업을 하거나 대학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책을 읽었다. 주식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 관련 책을 독파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저적을 죄다 읽었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마케팅과 경영 등 관련 분야 책들을 탐독했다. 재미있는 것은 학교를 다닐 때는 책을 별로 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나도 그랬지만 원래는 책을 멀리하던 사람들도 돈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독하는 경우가 많다. 책을 완전히 달달 외우는 식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은 넘기면 되고요. 그래서 본인도 책의 3분의 1 정도만 읽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를 처음 접한다면 정말 쉬운 책부터 읽으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갈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이들은 위 세 가지 유형에 무조건 속했다고 합니다. 타고나는 유형 주말 세미나형 독서형 셋 중에서 당신이 택할 것은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경제적 자유로 가는 알고리즘 설계 모든 사람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부터 경제적 자유로 나가는 인생 루트를 간단히 훑어보자. 즉 현재 자신이 인생 루트의 어떤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경제적 자유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그 알고리즘을 짚어보려 한다. 인간은 누구나 아래 4가지 그룹에 속한다. 1. 직장인 그룹 대기업 직원 중소기업 직원 공무원 등 2. 무스팩 그룹 일용직 노동자 경력 단절 구직자 백수 등 3. 전문직 그룹 의사 변호사 디자이너 등 4. 사업자 그룹 장업자 무자본 창업자 유자본 창업자 등 즉 각 직업별로 테크트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A. 대기업에 다닐 경우 취업 대기업 사업 투자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면 투잡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힘들다고 하고요. 표준적인 테크트리는 취업 대기업 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듯이 무인 스터디 카페 하신 분이 이 경우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친구 승호는 대기업에 다니던 직장인으로 8년차 프로그래머로 일할 당시 실수령액이 월 400만원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150만원 쓰면서 2년간 250만원씩 6천만원을 모았고 그리고 투자가 답이라고 해서 경매 공부를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몇 번 경매를 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시작했는데 상가를 매입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곳에 사업을 해보자고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자본으로 시작한 게 무인 스터디 카페 였다고 하고요. 그게 대박이 나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고요. 승호가 잘한 것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공부하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 테크트리를 많이 타실 것 같습니다. 점차 오목을 완성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고 두는 수마다 성공할 수 있었다. 앞에 보면 오목이론이론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작은 성공을 계속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두는 겁니다. 오목을 두듯이 그렇게 성공이 쌓이면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나위 님도 앞에 설명을 했죠. 대기업을 다니면서 투자를 해서 결국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비중소기업에 다닐 경우는 임원을 거치는 루트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취업 중소기업 임원 사업 투자 하지만 임원이 안 되는 경우는 취업 중소기업 평사원 투자 사업 다만 중소기업은 대개 월급이 대기업보다 적기 때문에 종잣돈을 모으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루트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취업 중소기업 사업 투자 그래서 예를 들고 계시는데요. 31세 김다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녀는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경제적 자유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24살부터는 주말마다 재테크 강의를 들였고 1년간 사업 설명에 부업에 대한 강의도 들었다고 합니다. 2년 후 퇴사할 때쯤 이미 피부관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살에 뷰티 프랜차이즈 거꾸로 가는 시간을 창업했고 3년만에 120개 지점으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즉, 직장을 다니면서 강의나 책을 들으면서 준비를 해서 사업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무스팩그룸 당신은 취업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을 수 있다. 혹은 20대 초반의 나처럼 완전히 무스팩이라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수도 있다. 이직이나 육아, 휴직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상태일 수도 있다. 배달대행, 대리기사 등 무스팩 노동을 통해 종자돈을 모으고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를 취재하기 위해 나는 무스팩 노동자 상태에서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세 분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래는 그분들이 사례라고 합니다. 사례 1 송 사무장은 4년 넘게 나이트클럽에서 무명밴드로 일했다. 아무런 스펙이 없었기에 딱 세 가지만 했다. 경제신문 보기, 강의 듣기, 책 보기. 하지만 끝없이 투자 공부를 해서 마침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사업, 투자를 거쳐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례 2 유튜버 냉철이 고교 졸업 후 최대에 들어가고 보니 세상에는 괴물같은 육체를 타고난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결국 모든 부자들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부를 이루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후 도서관에서 주식책을 읽기 시작했다. 배달일을 하면서 천만원을 모아서 주식을 시작했다.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자산 30억을 확보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꿈에 그리던 세계여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동산 투자 유튜브 주식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다각화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계시고요. 사례 3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SNS로 하루에 2천을 벌까 의 저자 안혜빈 21살에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난이 23이었다. 마케팅 강의를 들었고 브랜딩과 세일즈에 관한 책을 100여 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1년간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지속했다. 그리고 10개가 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40대 이상의 사람들 틈에 끼어서 고액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4개월 만에 돈을 벌기 시작해 월 수입 500에서 1000만원에 이르렀다. 몇 년 후 두 권의 책을 내고 사업체를 키우면서 26 나이에 월 수입 2000만원을 넘기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정말 사례가 많네요. 그렇죠. 돈 버는 사람은 많으니까. 대기업 루트 중소기업 루트와 마찬가지로 무스펙 노동으로 시작한 사람들도 책을 읽고 세미나를 듣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 중에는 정말 그게 다라고 진짜 비결은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이게 전부다. 대부분의 인간은 돈 버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혐오감을 느낀다. 자의식이 가로막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의 성공 사례에 나온 사람들은 이미 역행자가 되기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였다. 나는 돈이 없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 라고 인정함으로써 이미 자의식 해체가 끝나 있었다. 그래서 자신보다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나서 돈을 내고 배우려고 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미래가치에 투자했다. 또한 그들은 의식하지 않았지만 7단계 모델을 따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스팩이라 무스팩이라 생기기가 어렵다면 일단 뭐든 해라. 배달 알바든 일용직 노동이든 뭐든 좋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대학 간 줄 알아. 같은 헛소리를 내뱉는 건 순리자나 하는 짓이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건 오히려 자식을 해체하는 어떤 방법보다 핵심적인 행동이다. 본능을 역행해야 한다. 적극적인 태도로 무슨 일이든 해보라. 내가 만약 어리다면 할 수 있는 경험은 거의 다 해볼 것 같다. 집안에 처박혀서 2년 동안 창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 평일에 3에서 4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 저녁에는 대리운전 마켓컬리 새벽배송 쿠팡맨 등을 할 것 같다.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뭐든 배우려고 들면 온갖 기회가 눈에 띌 것이다. 책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배움터가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술을 먹는다면 삶이 변화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공을 차지 않는데 어떻게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여기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임금이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몸으로 노동을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서든지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영역을 넓혀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3 전문직 그룹은 전문직 고임금 창업 투자 이테크 트리를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문 지식이 있으면 여기에 마케팅을 덧붙이면 훨씬 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업자 그룹은 사업자란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 무자본 창업자 유자본 창업자 등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이들이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 무자본 창업자는 취업 자체가 안되는 스펙을 갖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어려운 상태일 수 있다. 이때는 곧바로 무자본 창업 유튜브 개설 콘텐츠 생산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취업 중에 아니기 때문에 뭐라도 해서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 나라면 대리운전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노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역행자의 7단계 모델과 5가지 공부법을 실천한다. 이 루트에도 좋은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블로그에 무자본 창업으로 일요일 하루 만에 창업하여 경제적 자유 얻기라는 글을 썼었는데 그거를 보고 실행에 옮겨서 성공한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즉 로고 제작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프라인 행사를 하면 사업으로 월 천만원씩 벌고 있다고 하면서 너무나 감사해라고 하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같이 자신이 블로그에 쓴 글을 보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청 블로그를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청 블로그님을 이웃 신청해서 자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좋은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도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특기가 없다 자본이 없다 같은 말은 통하지 않는다.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칠 수 있는 시장은 어디에나 있다. 자기가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있다면 실력을 조금 더 끌어들여 초보 수준이 된 후에 바로 창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아주 전문가만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유튜브도 아주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배운 지식을 다시 설명을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거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다 자본이 없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유자본 창업 유자본 창업은 무자본 창업보다 쉽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창업이 쉬운 대신 웹기반이 아니라 보니 큰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장의 크기라는 한계 때문에 매달 월 천만원씩 이상 벌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오프라인 창업은 대개 인건비나 각종 사용료 재료비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기가 어렵고 24시간 이라는 영업시간 제한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의 자리잡기가 무자본 창업보다는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자본 창업의 테크 트리는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요. 1.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을 그대로 해본다. 2. 카페를 창업한다면 카페 관련 서적 20권을 고른다. 그리고 마케팅 책을 20권 독파한다. 이것만으로도 동네에선 질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된다. 3.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광고 할 수 있을만한 플랫폼 에 대한 공부를 한다. 큰 기대 없이 간단히 책에 나온 마케팅 방식 들을 조금씩 실행 해본다. 내가 쓴 글 중 하나인 스마트 플레이스 밸런스 이론을 네이버 에서 검색해보자. 4. 끝났다. 사실 123번을 실천하는 자영업자는 없다. 이것만 열심히 해도 동네에선 상위 10% 들 즉 만약 유자본 창업을 한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사업장이 네이버 지도 상위에 노출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써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방법도 블로그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욕망의 북카페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준다. 본인이 욕망의 북카페라는 카페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주거나 행복감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챕터 7에서는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어떤 루트를 밟았는지 모든 인생의 상황별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알고리즘도 제안했다. 이런 식의 글은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낯설 수 있다. 어차피 뭔가를 실행해보지 않으면 크게 와닿지 않고 금세 휘발될 사람들을 떠올리며 예시를 써봐도 좋다. 이를 블로그나 기록장소에 반드시 올려라. 이를 통해 여러가지 실천을 하면서 다시 읽어본다면 내용이 상당히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 자신한다. 다른건 그만두고 서라도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데도 추월차선이 있구나 정도만 인식해도 이 글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다. 이렇게 자청님이 지으신 역행자의 리뷰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자청님의 에필로그를 보면 약간 반전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반전이라는 게 큰 건 아니고요. 이 책은 솔직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청님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셨다고 하시고요.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는 7단계를 공부를 하면 행복을 얻는 것도 그 단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는 되게 짧아질 줄 알았는데 되게 영상이 길어졌네요. 앞에서도 얘기 했다 시피 제가 소개시켜 드린 부분 외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특히나 뇌자동화와 역행자의 지식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사시든 도서관을 가서 읽으시든 서점에 가셔가지고 서서 읽으시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참고로 나를 역행자로 만들어진 책 리스트도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 리스트만 얻어도 이 책을 산 값어치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 리스트에 있는 거를 카트에 담아두고 읽고 좋은 책들은 시청자 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역시 자척님이 똑똑하다 그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고 능력이 없더라도 책을 읽고 글쓰는 습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습관을 자신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또 생산적인 일을 하면 그것으로부터 돈까지 벌 수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즉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동영상을 읽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자신이 그거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인생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크릿을 처음에 오해했던 게 상상만 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했지만 상상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을 하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